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 첫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아침 영상은 600회를 맞이하는 특집으로 뜨거운 기도바람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고 고무가 되었는지 정말 새삼스럽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뜨거운 기도바람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잠자는 아이라도 들러엎고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바람이 우리 베델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불어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후에는 2분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사오니 화상에 떠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인들 이렇게 보면 정말 좋으신데 뭐라 그럴까 2%가 부족하다고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인격을 가질 수는 없지만 참 씩씩하고 박력이 있는데 조금 교만해 조금 나서 어떤 분은 마음결이 너무너무나 곱고 착하고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주위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아주 이렇게 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뭔가 가진 거 있고 누릴 거 있으면서도 정말 티 안 내고 겸손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밸런스가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그러한 밸런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좀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그만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개인 크리시안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너와 같이 되었다 영어로는 너의 슈즈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거죠 내가 네 신발 사이즈에 맞춰보도록 했다 여러분 신발에 안 맞는 거 우리가 잘 안 신잖아요 어떻게 신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맞아야 신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입장이 되어 볼 때 당신의 신발 안에 들어간다는 영어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같이 됐다 어쩌면 줏대가 없는 것 같죠? 아니 자기가 자기의 모습으로 당당하지 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철학이 그 삶 속에 여기만이 아니라 누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왜 내가 너와 같이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보금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삶의 철학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저 미국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면 미국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국말뿐이 잘 못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금 전하려면 미국 영어를 배우면서라도 애써서라도 전하겠다는 거죠 라틴어에게 보금을 전하려고 할 때 스페니시를 배우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때가 없는 게 아니라 보금을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바울은 너 나 좀 따라해볼래 이 말하기 전에 이 말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처럼 먼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입장에 먼저 되어보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였고 어쩌면 보금으로 변한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리스를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돼보는 것 그들처럼 되는 것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 삶의 철학이다 그것이 크리시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더니 엄청난 영향력이 필요했는데 협력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보금을 전하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붙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누구냐면 할 수만 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동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백내장이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있었으면 그냥 수술하고 끝났을 텐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꾸 안경을 닦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경이 깨끗한데 자꾸 닦아요 저도 끼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뭐가 좀 낀다고 그러는데 한 20% 막 이러더니 아마 좀 더 낀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이게 점점점점 이런 굉장히 많이 보금전한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석 가는 도상에서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받았거든요 그때 아마 눈이 큰 센 빛의 상하에서 캐러렉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늘 어둡고 힘들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눈이 약한 거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캐러렉 설저리를 해주겠다 내 눈을 빼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참 보금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고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협력자들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금전하는 자에게서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바로 이렇게 옆에서 내가 눈이 아플 때 눈이라도 빼워주려고 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금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자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나 귀해요 저도 지금 눈이 안 좋은데 눈이라도 빼워주려고 하는 동력자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다 빼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그렇죠 내가 빼서라도 목사님 눈 밝게 해서 보금사역하라고 한다면 빼줄 수 있는 성도인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것이 보금의 기쁨인 것 같아요 사역자의 기쁨이 뭘까 사역자의 보람이 뭘까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목사되는 건 아니지만 보금을 위해서 뛸 때 옆에서 이렇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심정으로 같이 협력하는 자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요 기쁨이고 이게 비밀이죠 이런 건 몰라요 여러분께서 이런 동력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보금을 위해서 내가 당신처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리스를 위해서 저 한 영혼을 윈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이 사도바울에게는 옆에서 그 눈이라도 빼워서 사도바울의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동력자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나오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항상 이것이 먼저 나와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너 나처럼 좀 해봐 너 왜 나처럼 못해 그래서 이것이 무슨 비판이 되고 비교의식이 되고 우열을 가리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 참 이렇게 영향력이 오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먼저 내가 너처럼 되고 그리고 눈을 뽑아줄 수 있는 이런 협력자의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You become like me 당신 나처럼 좀 해봐 에베소세의 2장 역시 사도바울이 쓴 서신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댐이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은 You become like me 당신 나처럼 되라 이 말은 교만이 아닙니다 나의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처럼 되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 이거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나같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공부 좀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처럼 잘생겨봐라 수술이라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이것을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되라 은혜로 내가 됐으니까 당신도 은혜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바울이 아주 비슷한 말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교만한 말이 아니죠 나의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변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아니까 만나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You become like me 나처럼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교만해서 아무도 못해요 나는 교만한 인간이다 라고 밝히는 것 같아서 당신 나처럼 좀 되세요 이 말을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겸손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만해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겸손해서 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진 거 있고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뭔가 좀 되는 사람인데 당신도 나처럼 돼봐 자기가 뭔가 된 거를 알리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키기 싫어서 못하는 건데 정말로 복음으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도 이 은혜로 나처럼 변할 수 있으니까 Be like me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당신도 예수를 본받는 나처럼 예수를 본받으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목표가 있다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기껏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고 비즈니스 잘 됐으면 좋겠고 몸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의 바라는 것의 전부가 그 정도일까 그거 예수 안 믿어도 가지고 있는 바람 아닐까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집안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과 다르기에 You become like me 당신도 나같이 되라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본받아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 요즘의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아직도 교회 나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지도 모르고 저러고 사는 저 이웃을 향해서 You become like me 나같이 되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위치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발을 신은 심정으로 그들 신발 사이즈에 내 발을 맞추는 심정으로 내가 그들처럼 된 것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된 것처럼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처럼 팝에게는 팝처럼 여기서 Born and Raised 된 사람은 이세에게는 이세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어떻게든지 얻어내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은혜로 이렇게 변한 것처럼 당신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황신 속에서 You become like me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보다 더 욕심이 많은 나를 닮으라고요 당신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이 속내를 당신도 배우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본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이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로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한 시간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으시나요? 조금이라도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남이 세운 터에 집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남이 닦아 놓은 터에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남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아주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픔과 고생도 넉넉히 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 자기는 어떡하라고 눈까지 빼워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눈이라도 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로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living out 말씀 그대로 살아내드리는 크리스찬 바로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There is no safe investment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투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To love at all is to be vulnerable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Love anything and your heart will certainly be wrong and possibly be broken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비틀리거나 그리고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If you want to make sure of keeping it intact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지 않기를 원한다면 You must give your heart to no one, not even to an animal 당신의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Wrap it carefully around with hobbies and little luxuries 취미와 사소한 사치로 주의깊게 곱게 싸서 Avoid all entanglements 모든 얽매이는 것을 피하고 Lock it up safe in the casket or coffin of your selfishness 당신의 이기심의 무덤 혹은 관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면 But in the casket, safe, dark, motionless, airless, it will change 바로 공기의 미동도 없고 어둡고 그렇지만 안전하다고 하는 그 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will not be broken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 속에서는 You will become unbreakable, impenetrable, irredeemable 그렇지만 그 관 속에서는 당신의 마음은 깨어지지도 않겠지만 뚫리지도 않고 회복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The only place outside heaven where you can be perfectly safe from all the dangers and perturbations of love is hell 천국 말고 당신의 마음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모든 위원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사랑의 동요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조금 섬기다가 보면 시험 들어서 마음이 닫혀서 안 해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데서 내가 못으로 땀 흘릴 필요가 있을까 아유 모해를 받았어 안 해 아유 마음 상처받았어 섭섭해 마음이 닫혔어 시험 들었어 조금 하다 보면 그냥 안 해 안 해 그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치지 않아서 안 하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관 속에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다친다는 거예요 관 속에 집어넣고 사세요 꽁꽁 감아가지고 덕테이프로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관 속에 박아놓고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남을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사인업하거나 보금을 위해서 자기의 아까운 것을 내놓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You will be hurt To love anything is to be vulnerable 다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다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한다는 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들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치고 싶지 않으세요? 애들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다쳐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음 다치고 싶지 않느냐? 천국 가기 전까지 마음 안 다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 마음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크리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아파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당당히 아파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변해가는 이 세상 이걸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이 아파서 나오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사랑하니까 남편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같이 교회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이웃을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 이웃 그 이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냥 갖다 주고 떡 생기면 떡 갖다 주고 뭐 생기면 과자 갖다 주고 수시로 갖다 주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섭섭하죠? 상처받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위하여 상처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 마음의 아픔을 주는 자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처럼 되어주고 결국은 그들도 내가 은혜 받아 이렇게 변한 것처럼 나처럼 은혜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자 그 자리를 품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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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